해병대는 지난 17일 경북포항 마리논 순직자 위령탑에서 4주기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에는 순직장병 유가족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해 순직장병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추모사에서 대한민국 해병대가 더욱 강력한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섯 해병 영웅들처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모 행사 이후 유가족들은 마리논 순직자들의 꿈과 희망이었던 해병대 항공단을 견학하며 호국에 별의된 순직자들을 기억했습니다.